안녕하십니까 구호역 강사 최창희입니다. 오늘은 3월 교육청 모의고사 문학 마지막 질문 소설 은희경의 새해 선물 준비했습니다. 일단 먼저 소설은 어떻게 읽어야 될 건지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소설을 감상하려면 옆에다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소설은 우리가 사건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건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소설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소설을 드라마라고 생각하면 좀 쉬워진다고 해야 될까? 감상을 할 때. 그러니까 어차피 소설은 주인공은 분명히 있을 거고요.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리겠지만 일단 제가 그냥 간단하게 팁을 좀 드리면 결국에 주인공의 처지, 주인공의 직업, 주인공의 성격, 주인공의 심리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드라마 볼 때 보통은 그 주인공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주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돼요.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저 사람 직업이 뭐야?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소설을 읽을 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인물의 처지와 심리가 중요한데 처지라는 것은 결국에 인물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인물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인물이 지금 하고 있는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읽어가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읽어간다고 생각해야 여러분들이 조금 문제를 풀 때 답에 좀 가까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물이 어떤 상황이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해? 이렇게 찾는다고 생각하고 밑줄을 꺼가시면 아마 소설을 읽으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뒤쪽에 문제 보기 보시면 보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보기 한번 볼게요.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기 새해 선물의 주인공은 12살밖에 안 된 소녀예요. 보이죠? 지금 이런 게 정보야. 아이답지 않은 시선으로 어른의 세계를 관찰했습니다. 이렇게 관찰했어요. 이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을 감춘 채 어른들의 가식적인 세계를 드러내는 것이 부도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아니 어차피 자기의 내면을 감추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보면 그것이 꼭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자신의 내면을 감추고 있어요. 보이죠? 이것은 성장 과정에서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주변 세계로부터의 자신을 방어하는 수단과 관련이 있답니다. 그러면 얘들아, 잘 생각해 봐. 지금 여기 있는 이 주인공은 자기의 내면을 감추고 있어. 그치?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은 감추고, 자신의 내면은 드러내지 않고, 이거는 감추고, 어른들의 지금 상황, 어른들의 세계 이런 것들을 그려내고 있다고. 이게 결국에 자기 방어라고 보는 거야, 이걸 자기 방어. 그러면 최소한 자기의, 잘 봐라. 자신의 내면을, 지금 이 문장 풀어볼게. 자신의 내면을 어른들이 보여주지 않기 위해 이렇게 나온 결과다. 그 다음에, 나가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해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보이죠? 그 다음에 또, 자신이 하는 행위를 부도덕한 것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왜? 그러니까 어른들의 세계를, 가깃적인 세계를 드러내는 것이 부도덕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아이답지 않은 시선으로 어른들의 세계를 관찰했어. 이것도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봐라. 어른과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는 것. 야, 지금 아까 뭐라 그랬니? 자신의 내면을 감추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자신의 내면을 감추고 있으니까 서로 비밀을 공유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5번인 거야. 이게 지금은 안 읽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거 봐라. 이렇게 보기를 바탕으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이 문제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것이 1번, 작품을 감상해야 되는 기준이 되면서도 두 번째, 내가 풀어야 될 문제의 정답과 관련이 있기도 한 거야. 왜냐하면 여기는 이 보기가 거짓말하지는 않을 거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 보기를 보고도 정답은 5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실제로 이거 3점짜리잖아. 이런 문제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알겠죠? 쉽게 맞출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건 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여기서 절대 착각 안 되는 거. 보기만 보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극단적으로 설명을 해준 거고 실제로는 지문을 읽어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답이 있는 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문을 읽긴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기랑 모순되거나 충돌되는 게 나오면 답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보기와 모순이 되면 모순이 되면 뭐일 답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 이해가 됐지? 자, 그럼 지문 한번 가볼게. 한동안 누가 나를 쳐다보고 수근거리기만 해도 자, 나야. 그러니까 1인칭이죠. 나를 쳐다보고 수근거리기만 해도 엄마, 아빠 이야기라고 지를 짐작했으며 남에게 그것을 눈치채기 싫어서 짐짓 고개를 숙여버리곤 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엄마, 아빠 이야기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알겠어. 그러나 바로 그렇게 남에게 관찰당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 자, 나는 누구보다 일찍 나를 숨기는 방법을 터득했대. 자, 그러면 이거 지금 자신을 방어하는 거야. 자신을 방어하는 거라고. 누가 나를 쳐다보면 나는 먼저 나를 두 개의 나로 분리를 시킨다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단계. 나를 지금 방어하는 첫 번째 단계. 하나의 나는 내 안에 그대로 있고 진짜 나에게서 갈라져나간 다른 나로 하여금 내 몸 밖으로 나가 내 역할을 하게 한다. 그러니까 두 개로 분리하는데 하나의 나와 다른 나가 있어요. 이거는 내 안에 그대로 있고 이건 내 몸 밖에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눴어. 내 몸 밖을 나간 나는 남들과 노출되어 마치 나인 듯 행동하고 있지만 진짜 나는 몸 속에 남아서 몸 밖으로 나간 나를 바라보고 있다. 진짜 대박이지 지금. 그치? 하나의 나로 하여금 그들이 보고자 하는 나로 행동하게 하고 자, 하나의 나로 하여금 그들이 보고자 하는 나로 행동하게 하고 그러면 이건 뭐냐면 결국 가식적인 거죠. 그죠? 가식적인. 가식적이고 가식적인 거지.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건 완전히 다른 거니까. 그래서 다른 하나는 나를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그때 나는 남에게 보여지는 나와 나 자신이 바라보는 나로 한다. 여기서 보여지는 나는 외부로 나간 나고요. 여기서 바라보는 나는 이게 진짜 나가 되는 거지. 그치? 이걸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 진짜 나가 되는 거야. 물론 그중에서 진짜 나는 보여지는 나가 아니라 바라보는 나이다. 남의 시선으로부터 강요를 당하고 수모를 받는 것이 보여지는 나이므로 바라보는 나는 상처를 덜 받는다. 그러니까 남의 시선으로부터 강요를 당하고 수모를 받는 것은 보여지는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나는 상처를 덜 받는다. 이건 결국에 일단 첫 번째 외부 세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외부 세계를 일단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결국의 상처는 자기의 상처인데 이런 행동을 통해서 자기 방어 자기 방어에 대한 기재 기재가 기재가 성립이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성립이 된 거야. 이렇게 나를 두 개로 분리시킴으로써 나는 사람들의 눈에 노출되지 않고 나 자신으로 그대로 지켜지는 것이다. 진짜의 나 아닌 다른 나를 만들어 보인다는 점에서 그것이 위선이나 가식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꾸며 보이고 거짓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나를 두 개로 분리시키는 일은 나쁜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내가 자귀라는 말을 여기서 자귀란 말이야 자귀라는 말을 알고부터 그런 의욕은 사라지게 되었대. 그러니까 처음엔 잘못이야 생각했는데 그래서 나의 분리법은 위선이 아니라 자귀였으며 자귀는 위선보다 훨씬 복잡한 감정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부도덕한 일은 아니었다. 그래서 뭐하고 있냐면 자기 합리화를 한 거야. 자귀라는 말로 자기 합리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찌 보면 얘에게는 성장의 과정이 되는 거라 볼 수 있겠지. 어린 나이 성장의 과정이 되는 거야. 그러므로 이제 내가 아는 어른들의 비밀을 털어놓는데 자 여기서 이제 어른들의 비밀이야. 이런 거에 어떤 빚진 마음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 죄의식을 느끼지 못해요. 자 그래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지. 정당화하고 있어. 이모는 군인인 이영렬과 팬파를 하게 되고 할머니의 눈에 띠피해서 편지 전하는 일을 나에게 시킨다. 자 이게 상황이야. 그러나 일단 그 관만 지나면 어려운 단어나 비유법 없이 평이한 문장이 쭉쭉 나열되므로 아주 읽기가 편하다는 것이 짧다는 사실과 함께 그의 편지의 장점이었다. 이게 누구의 편지? 여기서 그는 앞에 나왔던 이영렬이죠. 이영렬의 편지죠. 내용을 간추려 본다면 대강 이런 이야기였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하고 있냐면 어른들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기 세계를 감추기 위해서. 나 이영렬은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이 암흑의 씨의 이남일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나이는 22세. 대학 2세의 전공은 토목과. 누나는 시집을 갖고 형은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 아버지의 회사에서 사회 경험을 쌓는 중이다. 장례 소망은 전공을 살려 토목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공부를 계속하여 교수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고리타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으며 결혼을 빨리 해서 가정을 이룬 다음부터 아내와 함께 텐스치도 여행도 다니며 즐겁게 살 계획이다. 다를 줄 아는 아키는 하모니카이고 취미는 오토바이 타기인데 애인을 뒷자리 태우고 술길을 쌩 달려보는 게 오랜 꿈이었지만 아직 애인이 없어 그렇게 해보진 못했다. 그동안은 공밖에 몰랐고 아직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여자를 사귀지 않았다. 여기서 나오는 영옥 씨. 이게 이제 이모야. 영옥 씨의 사진을 받아보고 특히 눈이 아름답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동안 영옥 씨의 편지를 받아볼 때마다 어쩌면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졌을까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아름답고 순수한 영옥 씨를 알게 된 것이 신의 은총이다. 그러면 지금 마지막에 영옥 씨 하면서 붙였던 이 구간이 결국 이모에 대한 호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해 줍니다. 호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이 A의 내용은 결국 나의 시선으로 이 형열의 편지를 이 형열의 편지 내용을 편지 내용을 요약해서 전달하고 있어요. 요약해서 이렇게 서술에 놓았습니다. 자, 서술에 놓았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기서는 이제 자기의 내용을 덧붙이지는 않지. 그냥 내용이 이러하다라고 했어. 그래서 이렇게 요약해서 서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잘 보려고 지금 한다는 거 느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기소개되는 여기는 이 구간이 이게 자기소개야. 이 자기소개의 구간이 상대방의 호감을 상대방에게 자신에 대한 호감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도 알겠고요. 그리고 상대에 대한 호감이 있다는 것도 알게 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넘어갈게요. 이모가 편지를 쓰는 시간은 대개 할머니가 잠든 밤이었다. 왜냐하면 할머니한테 걸리면 안 되잖아. 그랬잖아, 그렇지? 그래서 할머니한테 걸리면 안 돼. 큰일 나요. 그래서 여기서 할머니가 잠든 밤을 선택한 것은 할머니 모르게 할머니 모르게 하기 위해서야. 하기 위해서고 그 다음 할머니는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들어오면 연속극을 듣기 위해 라디오 앞에 앉곤 했다. 하지만 초등학생이 많아서 그 좋아하는 라디오 연속극을 언제나 끝까지 듣지 못하고 코를 고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귀로 듣기만 하면 되는 라디오 인데도 연속극 시간에서는 다른 일을 모두 패하고 꼭 그 앞에 바짝 앉아 굳이 라디오를 쳐다보면서 연속극을 듣곤 했다. 그렇게 보고 있지 않으면 그 사이의 이야기가 그냥 지나쳐버리기로 한다는 듯이 라디오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이건 그냥 할머니 얘기니까.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대목에서 할머니 쪽을 쳐다보면 대개는 고락에 잠이 들어서 낄 수였다. 내가 할머니를 흔들면서 할머니, 할머니 들어보세요. 지금 드디어 그 딸이 엄마와 만났어요. 지금요? 하고 연속극의 진행상을 설명해 주면 그토록 중요한 순간에 잠이 들어버렸다는데 무한해진 할머니는 전혀 졸지 않았던 사람처럼 목소리를 크게 내며 나도 안다, 알아 하고 눈곱으로 힘을 주지만 조금 있다보면 어느새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풍경 같지 않아? 여러분의 모습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이게 막 하다가 잠이 들잖아, 결국에. 깨물까 깨물까 하다가 잠이 들잖아. 자, 이런 내용이 있었어. 자, 그다음 이어갈게. 할머니의 초연점이 그렇게 깊었기 때문에 이모는 마음껏 금지된 편지를 썼고 나는 그동안 이모가 우리 미장원에서 빌려온 썬데이 서울을 뒤적거리고 있다가 자, 여기서 잘 봐라. 일단 첫 번째 나는 그동안 이모가 우리 미장원에서 빌려온 썬데이 서울을 뒤적이고 있다. 지금 이러고 있어. 이때 썬데이 서울이라는 건 잡지인데 당시에 이제 즈음으로 치면 연예기사도 있고 애들이 읽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약간 대표적인 그런 기사도 있고 뭐 그런 류의 잡지였어요. 나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릅니다. 옛날에 얘기만 들었어요. 이런 잡지가 있었다고. 그러면 이런 잡지를 평상시에 접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 나가 나이보다 나이보다 성숙했던, 성숙한 이유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접한다는 게.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이모가 맞춤법이나 표현에 대해서 물어보면 자문관 역할을 해줄 수 있었다. 엄마? 초등학교 지금 12살밖에 안 되는 애한테 지금 이렇게 자문관 역할을 해준다는 건 이게 오히려 반대로 이모의 학력 수준이 이모의 학력 수준이 낮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편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편지의 내용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세계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른들의 세계에 가까워지는 게 이 썬데이 서울, 그 다음에 이모의 편지 이런 거겠지. 이모가 이영열에 보낸 편지는 대충 이런 식으로 이영엘이 이모에게 보내는 편지와 사이좋은 대꾸를 이루었다. 나 전용훈 군. 경찰 고위직에 있던 전 암흑의 씨의 일남일려준 막내이다. 오빠는 현재 법대 3학년이고 어머니가 농업과 건축업. 여기서 지금 뭐냐면 가게집 새놓은 일을 표현할 고상한 말을 찾던 이모는 집과 관련된 직업 중에 이 말이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했다. 하는 건 지금 누구 생각이야? 그렇지. 이거 주인공 나의 생각이죠. 나의 생각을 여다 덧붙여놨어. 그래서 이거 정답이 26번의 정답이 1번인 거야. 이해가 됐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서술자가 알고 있는 관련 내용을 덧붙이는 방식을 썼으니까 B가.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다시 돌아갈게. 그래서 무난하다고 생각했대. 그러면 이건 무난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생각도 있지만 또 하나 더. 그렇지. 이모가 이모가 이런 류에 의해서는 좀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아버지가 6.25 때 순직하여서 국가유공자 집안이다. 나이는 21세.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지만 이 사실은 나도 처음 듣는 일이지만 이모가 원서를 낸 것까지는 사실이라고 얼굴을 불쾌하며 주장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의를 가리지 않기로 했다 했는데 이런 게 바로 어른들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고 어른들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고 이게 위선과 과식이잖아요. 위선이자 가식인 거지. 야, 합격하지도 않아 학교를 합격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 됐죠. 어머니가 들따라 할 수 없어 학업을 포기하고 고향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성격이 조용하여 취미는 독서와 음악 감상이고 장례 소망은 현모양처. 남자친구는 전혀 없으며 기회는 많았지만 집안이 엄격하여 교제를 해보지 못했다. 좋아하는 계절은 가을. 좋아하는 꽃은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꽃말을 가진 물망초. 그리고 이상적인 남성형은 변화 없이 나를 아껴주는 진실한 남성. 이런 것들을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썼는데 이것도 지금 결국에는 뭐냐면 자신에 대한 정보. 지금 여기 여기는 이 비내용도 이모의 편지를 요약적으로 이모의 편지 내용을 요약적으로 서술해 주고 있어요. 요약적으로 서술해 주고 있는데 됐죠. 서술해 주고 있는데 이거 보시면 이런 내용들을 써놨단 말이지. 결국 자기한테 호감을 갖게끔 하려고. 그러나 이모의 편지는 언제까지나 이런 입문 단계에 머물렀던 것은 아니다. 시간이랄수록 이모의 편지 점점 센티멘탈하게 변해갔다. 그러더니 그리움이란 단어가 이따금 눈에 띄고 애틋한 구절이 많아진다 싶을 무렵부터 더 이상 편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때부터 편에 대한 자문도 구하지 않았고 그저 형식적인 포장을 극복할 만큼의 그런 형식적인 포장을 극복할 만큼은 이영렬과의 관계가 발전한 것인지 맞춤법을 물어보는 일도 거의 없어졌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렇게 없어진 것은 결국에 더 이상 얘가 편지 내용을 읽을 수는 없었는데 이렇게 뭐하고 있냐면 지금 어른들의 세계를 어른들의 세계를 열심히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에게서 온 편지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래도 편지를 전해주는 일은 여전히 내 소관이었으므로 난 여전히 이모의 비밀을 혓바닥 밑에 감추고 있는 셈이란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모의 비밀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일방적인 거라서 28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문제 볼게요. 26번 A는 서술자가 편지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 의문을 제기한 적 없죠. AB는 모두 서술자가 편지의 내용에 논평을 곁들이는 방식. 여기서 논평을 곁들였다고 하면 이건 A가 아니라 B가 되겠지. 서술자가 하나씩 밝혀가는 과정, 비밀을 밝혀가는 과정은 아니죠. 그다음에 과거에 본 편지 내용을 회상하는 거고 현재 편지를 읽어가는 방식으로 서술한 게 아니라 둘 다 과거가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어있고 27번 갑니다. 27번은 정답이 4번이에요. 이영렬의 사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런 사람이 내가 이상형의 예로 한 줄 했지. 그래서 이영렬의 외모를 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생겼군요라고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2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8번의 정답은 이건 아까 했던 것처럼 5번이 되겠죠. 5번이 정답이에요. 왠지 알겠어? 그래, 얘기했잖아. 여기서 지금 뭐라 했다고. 자신의 내면을 감췄으니까 서로의 비밀을 공유한 적이 없어요. 됐죠? 자, 29번 갑니다. A와 B를 통해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래. 자, 여기서 지금 A가 뭐냐 하면 앞에 지금 보시면 본문 지문에 자, A는 위선, B는 자기였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여기 있는 이 B는 자신의 행동을 뭐하기 위한 거? 그렇지, 합리화하기 위한 거였어. 합리화하기 위한 거. 정당화하기 위한 거.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지. 이거 심리만 잘 쫓아오시면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금 이 지문에서 심리만 여러분이 잘 쫓아가셔도 충분히 답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2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마쳤고요. 마지막 지문도 다음번에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행복하시고요. 예, 영상 잘 보셨으면 구독이나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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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